오늘 우리 고객님 전체적으로 이렇게 굵은 웨이브 우측 판넬부터 할 건데요 우측 파트부터 우측에 세 파트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은 좀 원자님들이 유심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잡으신 다음에 예전에는 제가 기본으로 했다면 오늘은 디자인 펌을 하는 거거든요 네 자 잡아주시고요 다시 한번 자 덮게 연예인 펌기를 잡고 쭉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롱 하면서 세 바퀴 네 바퀴 할 때 걸려요 그러시잖아요 자 피카처럼 이렇게 한 바퀴 반 정도 해서 두 바퀴에서 이렇게 와인딩을 하세요 그 다음에 덮게 아이롱을 잡아주시고요 자 여기서 다려주시고 손잡이 돌려주시고 잡아주시고 손잡이 돌려주시고 잡아주시고 자 몇 바퀴씩 들어올까요? 굉장히 끝까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잡으시고 돌돌돌 자 잡으시고 다시 한번 네 또 자 꾹꾹 다려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러시고 내 앞부를 살짝 놓았다가 빼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판넬 한번 해볼게요 자 22ml 거든요 자 수분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덮게 아이롱 덮으신 다음에 쭉 당겨주세요 자 한번 하시고요 한 번 더 결작업 자 쭉 당겨주시고요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의 머리 길이를 놔두신 다음에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들어가면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면서 잡으시고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잡이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손잡이 그러면 네 바퀴 다섯 바퀴 다 할 수 있어요 자 바짝 이 안에까지 모금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요 여기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돌돌 자 잡으시고 돌돌돌 자 잡으시고 나는 조금 더 강하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다려주세요 얘는 돌려주시면서 다려주시고 자 이렇게 하셔서 내 앞으로 놨다가 놓으세요 그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도 수분 조절 하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 쭉 다려주세요 자 여기는 제가 조금 각도를 잡아 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쭉 네 자 여기서 각도 높여서 네 좀 웨이브를 좀 내가 조금 표현하고 싶어 하면 어떻게요 각도를 들어서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도 네 이렇게 해서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직 끝이 있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들어갔습니다 네 자 연예인 덮개 이렇게 덮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시고 손잡이 돌려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 손잡이 돌려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또 손잡이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끝에까지 다 말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끝에 이 모근에 가까운 데서는 웨이브는 걸리지 않지만 볼륨감은 많이 생겨요 볼륨감은 많이 생겨요 그쵸? 자 이렇게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어느정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텐션을 주셨으면 자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판넬 들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크 와인딩 마지막 판넬이에요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를 잡으시고 쭉 결을 정리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죠 잡으신 다음에 쭉 요즘 이렇게 아이롱 펌 하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자 이렇게 결 잡으신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끝까지 끝까지 네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네 끝이 다 들어가면 덮개 아이롱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손잡이를 삭 돌려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살짝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손잡이 그러면 어때요?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다 할 수 있어요 네 초보자들도 원장님들 처음 입문하시는 원장님들도 쉽게 쉽게 피칼을 가지고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쉽게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잡으신 다음에 나는 조금 더 컬을 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? 이렇게 다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살짝 돌려주시면서 다려주기 다시 살짝 돌리면서 다려주기 자 됐죠?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강하게 한번 여러 번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너무 예쁘게 잘 된 것 같아요 위로 올렸다 놓으세요 그리고 공간을 빼시면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네 자 우측에 제가 세 개로 말았어요 그리고 좌측에 3개 6개 7, 8, 9, 10, 11, 12, 13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거의 건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또 풀어 보겠습니다 네 22mm로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컬을 잡았습니다 네 어떠세요? 네 괜찮은가요? 네 볼륨감도 많이 살아있고 예 예쁘게 잘 나왔죠? 예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뿌리도 많이 살아있어요 네 네 디지털 세팅 하신 다음에 찍을 제거 아웃 하우시고요 자 하마종이 3장을 이렇게 덮어 주신 다음에 덮개 아이롱인 연예인 펑개를 이렇게 찍어 주세요 5초씩만 그러면 컬이 더 탄력있고 윤기있게 잘 나와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면서 5초씩만 계속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컬이 균일한 리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피카의 효자 매뉴얼입니다 덮개 아이롱 한번 또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용이하게 할 수 있어요 자 디지털 세팅에도 쓰고 직펌에도 쓰고 1번펌에도 쓰고 세팅펌에도 쓰시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한번iał 걸어 보겠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편리없게 잠깐만 잘나왔죠?, 윤기도도 있고 네 이렇게 해서 퍼픽 듬 Hamburg 파트아웃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